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와 있게요 익산에 위치한 속립함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속립함이 바나나 농장으로도 유명한데 체험도 하고 있대요 제가 오늘 바나나를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바나나 죽일 힘 있잖아요 그거를 먹을 겁니다 치즈처럼 쭉 늘어나요 그리고 촬영에 협조를 해 주신 속립함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번 썰어볼게요 와! 떨어진다! 가운데 줄기 심이 쭉 늘어났어요 와! 죽숨 같기도 하고 와! 연육, 꿀, 유플레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! 한입! 한입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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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연유를 찍어볼께요 연유 찍어볼께요 요것도 이것만 먹으면 입에서 사라질거같은데 안에 실처럼 남아요 이번엔 꿀 초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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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밍밍한 맛이 있어서 달달한거 아무거나 다 찍어먹어도 맛있습니다 랍컬 acabou 싱싱 이쁜 매실지 도미도 만들어서 아삭한 맛 닭다리 1,2,3,5,6,7,8,000원 치즈 사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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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소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끝 잘 먹었습니다 바나나 줄기심은 딱 먹었을 때 맛이 오이 맛이 나지만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늘어나는 것도 살살 녹을 것 같은데 껌처럼 변해요 이렇게 뭉튀기로 변합니다 오늘 궁금증 해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